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여부 영감 체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후는 오고 동편자막 끝에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소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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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년을 가난히야 원수년을 가난히야 오기라 어는 것은 어이 하면 잘타는 것 오기라 어는 것은 어이 하면 잘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북두칠성님이 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복마련을 하셨던가 여기까지 배우세요? 네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적 집자리에 떨어질적 명과 수 보고 그거를 명과 수 보고 그거를 점지어느냐 없을전의 팔자로다 없을전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허여 이지경이 이지경이 왠지리라 한 마리냐 왠지리라 한 마리냐 왠지리라 한 왠지리라 한 이지경이 왠지리라 한 왠지리라 한 시작 왠지리라 한 마리냐 마리냐 왠지 なら 왠지 пров 왠지 ز 운다 설리 운다 운허 두 가지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삼신 삼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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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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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 제왕님이 님이 삼신제왕 님이 삼신제왕 님이 집자리에 따라하고 지르조고 집자리에 따라하고 지르조고 지르조고 그렇지 그렇게 돼? 거기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돼 여보이? 삼신제왕 님이 삼신제왕 님이 집자리에 따라하고 지르조고 집자리에 따라하고 지르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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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 지르조고 따라하고 지르조고 백상이 명과 す버 섬 섬 섬 섬 섬 섬 수복어걸 명과 수복어걸 명과 수복어 수복어걸 수복어걸 명과 수복어 명과 수복어 수복어 그거를 점지 허느냐 점지 허느냐 못쓸전의 팔자루다 못쓸전의 팔자루다 다 뭐지 말고 거기가 이쁘게 떨어져야 하는데 못쓸전의 팔자루다 못쓸전의 팔자루다 그렇지 이 이 지경이 이 이 지경이 웬일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웬일이라 한 웬일이라 한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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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웬일이라 한 말이냐 웬일이라 한 말이냐 버버리고 버버리고 앉아서 버버리고 앉아서 버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설리 운다 누가 이상하게 하네 설리 운다 그런거 아니고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운을 높이지 말아 설리 운다 시작 설리 운다 잘 잡았어요 그렇게 하고 가야 돼 어머 깽뚱은 하면 안 돼 흥복아도 별의별 흥복아가 다 있어 이건 엄청나게 양반 뼈대 가문이 있는 정말로 명문 중에 명문에 이게 지금 동편제 명문 중에 명문에 지금 흥복아요 박록조 박록조 선생님 송방갑 요원을 어마어마한 계보에 말도 못하는 귀족 흥복아여 흥복아여 근까루 어디서 구질구질한거 들어갖고 막 이따 때묻히고 그러면 안 돼 요거 엄청 이거 뼈대 있는거여 가난 야 가난 야 가난 가난 야 매매 구질구질하게 가난 야 뛰어 뛰어 가난 야 가난 야 가난 야 원수 년 야 가난 야 원수 년의 가난 야 복이라 허는 것은 시작 복이라 허는 것은 복이라 허는 것은 잘 타는 곳 허위 허면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 진미 북두 칠성 진미 칠성 진미 칠성 진미 칠성 진미 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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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 진미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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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곧 제왕님이 제왕님이 집자리에 뚫러워 질조그를 집자리에 뚫러워 질조그를 질조그를 그렇죠 거기서도 이상한 거 질조그란 거 하지만 질조그 삼신 제왕님이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쪼굿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쪼굿 명과 수보허그를 점지허느냐 무술전의 팔자루다 무술전의 팔자루다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깨끗하게 무술전의 팔자루다 무술전의 팔자루다 무술전의 팔자루다 무술전의 팔자루다 무술전의 팔자루다 이지경이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마리냐 웬일이라 한 마리냐 이이냐 마리냐 마리냐 야에서 뭐 넣지 말고 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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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가 하나 더 있지 그리고 야는 깨끗해 이이냐 이이냐 그렇지 웬일이라 한 마리냐 웬일이라 한 마리냐 버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버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얼마나 깨끗해 여기도 마리냐 이런 것은 천덕구멍이들 구질구질하고 본데없는 노래잖아 마리냐 내가 딱 끊어 마 이이에서 있어 마리냐 여기 아니고 마리냐 시작 마리냐 여기도 버버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끊었잖아 버버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끊단 말이야 이이냐 이이냐 운다 운다 그렇잖아 이런 끝에도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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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탁 이렇게 깨끗하게 끝이 구질구질하게 꼬랑지다 이렇게 안 가잖아 얼마나 소리가 깨끗해 내가 거기다가 그 깨끗하고 격조있는 노래에다가 구질구질하게 뭘 붙이면 절대 절대 안 돼 거기다 코딱지 붙이면 안 돼요 코 파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더럽게 그런 거 하면 안 돼 구질구질해 깨끗하게 선 나온 대로 깨끗하게 두란 말이에요 네 네 하하 거기다가 뭐를 붙이면 그거 다 코딱지야 아주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붙이지 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선을 깨끗하게 두세요 끝에도 똑똑 떨어지게 딱 깨끗하게 두셔 소리가 아주 기품 있는 소리니까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저희 외갓집 소리가 그렇게 꼬랑지가 많거든요 아니죠 서편지에 거기가 거기는 꼬랑지가 많잖아요 아니죠 그 노래도 끝은 깨끗 깔끔하죠 단지 전체적으로 장식이 많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장식이 많고 끝은 뚝뚝 떨어지죠 끝을 그렇게 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지 옛날에 어디서 구질구질하게 소리를 얻느냐고 그런 구질 같은 소리 한다고 혼났어 엿짱시 소리 한다고 응 그걸 엿짱수 소리라고 해요 엿짱수들 엿갈라 늘렸다 줄였다 하잖아 마음대로 막 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게 엿짱수 소리라 엿짱수 마음대로 가위 치우는 응 가위 침스롱 끝에 그냥 마음대로 혀 지 마음대로 막 느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똑 떨어지게 끝을 해야 된다고 그게 동편소리나 석편소리나 다 끝이 구질구질하진 않아요 깨끗해 단지 그 전체적으로 곡이 화려하고 수식이 많은 것은 대체적으로다가 석편소리죠 보성소리 저쪽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별가 배우면 막 하게 되고 우리가 저기 춘향가 앞대목에서 한 거 제가 가르쳐드렸던 것들 읽잖아요 그게 석편소리예요 보성소리 그렇다고 요거는 동편소리 동편소리로 요거는 저기 박록주 선생님 소리예요 아주 뼈대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아주아주 뼈대 있는 소리를 하고는 있죠 자 한 번 더 가나니아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나니아는 뚝 떨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첫째 박을 한 번 타보던지 그 앞을 나가던지 할 거예요 박을 타버려 한 번 박을 타버려야 박을 타버려야 박을 타버려야 저기 뭐야 흥보관은 이제 지대로 핵을 쪼개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요 이게 쪼개 버리는 거야 박을 타는 것은 쪼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핵으로 핵심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코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박을 탈 것이야 첫째 박을 가나니아를 하고서 가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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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년은 가나니아 원수년은 가나니아 좋아 먹으라 먹으라 오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 고 먹으라 오는 것은 그러지 어이하며 는 잘 타는 고 북뚝 북두칠성님이 풍발연을 하셨던가 북두칠성님이 풍발연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저거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저거 명과 수복을 첨지하느냐 명과 수복을 첨지하느냐 묵술전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허여 묵술전의 팔자로다 그러지 인연의 신세는 오이허여 기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기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시장 허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허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설리 시작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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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퍼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아주 잘 하셨어요. 다음주에 한번 내가 점검을 해봐야지. 다음주에. 오늘은 끝났으니까로. 다음주에 한번 하고. 박을 쪼겨봐야지. 박을 쪼겨봐야지. 박 쪼겨봐야지. 박 쪼겨봐야지. 박 쪼겨봐야지. 그럼 우리 화요가 처음이네요. 전집안중에서 박을 하더라구요. 여보쇼. 금요반에서 박 탔어요. 금요반은 박 탔어요. 금요반만 박을 탔어요. 세 반도 박은 못 탔어. 근데 이제 화요반에서 박을 탑니다. 두 번째로 박을 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 그렇구나 우리 회장님. 자 회장님. 홍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 지긋지긋한 콧소리 들어감수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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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